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홍콩에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동시에 저는 홍콩과 마카오가 굉장히 가깝게 있잖아요. 전에는 페리를 타고 왔다 갔다 자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처음으로 다리가 연결된 곳을 차로 이동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시간과 여유가 된다면 그냥 마구마구 산책하고 싶어요. 그래서 걷고 돌아다니면서 마카오의 전경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케니스 푸드를 좀 너무 먹고 싶어서 사실 어제 저녁에 먹었었는데 오늘 또 갈까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뭐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제가 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좀 뭐라 그랬죠? 구글링해서 커피 맛집 같은 거 찾아서 가보고 싶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팬분들이랑 같이 좀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많이 좀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노래도 준비했고 중간에 춤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벌써부터 떨리네요. 제가 지금 있는 마카오요. 스토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콩에서 시작했다면 악당들이 마카오로 페리를 타고 가는 거죠. 그 페리를 타고 가는데 저는 그 다리 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따라가고 그러면서 오토바이로 다리를 넘어서 그 페리를 덮친다? 그런 상상을 지금 하게 되네요. 그리고 마카오도 너무나도 멋진 관광 명소가 많잖아요. 그곳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거기서 멋진 추격 액션 씬을 찍으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더해서 홍콩에서는 경마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수가 말을 타고 가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면 아무래도 마카오는 굉장히 화려한 카지노의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또 밤의 전경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꼭 넣고 싶네요. 모범특시의 방송을 마치고 나서 저는 바로 또 영화 촬영을 마쳤고 그리고 또 조만간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 초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도 저의 작품이 드라마 하나와 영화 두 편이 개봉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범택시 3도 물론 기다려주시고 제가 빨리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시즌2의 첫 회가 나오자마자 그 김도기 기사의 굉장히 강력한 몸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대본에 나와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몸은 아닐 것이다. 굉장히 강하고 단련되어 있는 몸이 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진짜 이를 악물고 마지막 상이탈이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지만 좀 더 식단 관리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면서 중간중간 좀 야채를 넣고 최대한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으면서 헬스장에서 하루에 거의 2, 3시간을 계속 투자하면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또 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또 식단을 추가로 하자면 소금을 최대한 절제했고 그리고 야채도 많이 먹었어요. 삶은 야채 그리고 소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장면을 찍을 때마다 솔직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멋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이 작품에서 우리 액션팀이 그림을 너무 잘 만들어 와주세요. 제가 또 액션을 보여줄 수 있게끔 뭔가 동선이나 혹은 모든 어떤 펀치와 발차기와 턴 이런 것들을 너무나 멋지게 잘 만들어주셔서 저는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제가 더 멋지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한 번에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 번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테이크를 또 많이 가서 그 모든 장면들을 잘 이렇게 연결하고 붙여서 그 액션 시퀀스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고 따르기만 했다. 그래서 모든 공은 액션팀한테 돌려야죠. 취미 사실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새로운 취미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잠깐잠깐의 그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즐겨하는 거는 어 여행 브이로그 보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러면서 잠깐의 힐링을 하고 아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기 가서 뭔가 걷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 네 유일한 낙이네요. 취미라고 할 수 있나? 네 그렇네요. 어 그게 지금 질문에 저한테는 딱 완벽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시간을 맞춰서 여행 가는 거 하 그런 시간을 보내는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각자 또 살기도 바쁘고 또 새롭게 또 가정도 꾸리고 그러니까 음 시간 맞춰서 뭔가 같이 함께 여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게 제 또 하나의 소원이고 네 같이 못 가면은 네 뭐 혼자라도 전 진짜 혼자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만약에 시간만 허락한다면 저는 다시 네 이곳에 와서 막 자유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어 제가 음 예전에 사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 잘 선택해서 보지 않는 장르가 있어요. 그게 호러 무비? 뭔가 너를 놀래켜주겠어. 그리고 보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극장에 나오면은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자꾸 막 소름돋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 굳이 막 선택을 해서 보지 않는 장르였는데 근데 배우로서는 기회가 되면은 그런 호러 장르의 작품에 좀 출연을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또 매니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컬트 무비가 돼서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작품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또 하나 소원입니다. 항상 팬들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를 지켜봐주셔서 진짜 몸둘바를 모르겠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사드릴게요. 해볼게요. 헤헤 감사합니다.